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잘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전반부의 시사 문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이제 선거 문제 선거 문제도 여러분들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제가 다루는 이 선거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박 그 달 기식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을 뭡니까 공략하는 이런 문제인데 비례대표 무효표가 급증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투표자 수의 한 4에서 5%로 드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인 겁니다. 등수로 따지게 되면 4등인 겁니다. 그게 왜 발생했냐 이야기죠.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 치명적 결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의 많은 식자청이나 지도청들은 다 깔아뭉개고 갈 겁니다. 그리고 그 깔아뭉개는 대가를 오랫동안 지불할 겁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될지는 제가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 비례대표의 130만 표를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가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방송을 딴 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심청적인 보도를 전후 여러분들 의미를 다 더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들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방송인 겁니다. 이 방송을 외면한 비용을 한국인들은 다 지를 겁니다. 제가 소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방송을 가전 밖에도 불구하고 계속합니다만 이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이 방송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별로 그렇게 피부로 못달을 겁니다. 왜? 그냥 아침마다 여러분들 꼭지 털면 그냥 물 나오는 것처럼 계속 나오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란 것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사하기도 한 3년 4년 하면 땁니다. 선거를 4년 동안 파헤치기 때문에 맥을 짚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구나.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대한민국의 선거부정의 여러분들 그냥 등배를 다루는 겁니다. 등배를. 이 무효표가 122만 표가 나온 겁니다. 2024년 총선에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이걸 보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2024년에 선거 사기친 방법하고 2020년에 선거 사기친 방법이 똑같은 겁니다. 비례대표에서 뭐죠? 선거 사기친 방법이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 그래프가 이 이름들 자료가 우리 함께 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여러분들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기서는 부산 남구 사례를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는 총선의 경우에는 지역구에 투입한 유령사전투표지 개수만큼 비례대표에 투입하는 겁니다. 왜? 간단하게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100표를 집어넣었으면 비례대표에 100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원칙이 여러분들 황금룰인 겁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모든 2016년 총선, 2020년 총선, 2024년 총선이 다 가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게 선관위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에서 243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역구에서 2922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487표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같거나 좀 적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는 약간의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원래는 비례대표에 2922표를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2922표를 준비했는데 2435표만 집어넣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487표는 전부가 다 비례대표의 무효표에 넘어갔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 특히 총선은 지역구에 투입한 것만큼 투입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부산 남구 같은 경우는 2922표를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2435표만 집어넣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 경우는 487표는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 비해서 무효표가 항상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산 남구 사례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첫 번째 섹션은 표를 더해준 집단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다른 사람들 표는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종의 표를 물타기 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타기. 물이 100만큼 있는데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50만큼이 들어가게 되면 전체가 150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에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은 겁니다.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자유통일당이 몇 석 얻었을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그러나 조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냥 전체 득표수가 줄어든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는 조작하기 이전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16,931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9,361표가 투입돼 가지고 2만 6,292표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딱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부산남구의 비례대표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정당별 득표수의 마지막에 총개의 하단을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의 마이너스 2,026, 당일투표의 마이너스 3,690, 차익값이 총 마이너스 6,316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도 한 번 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는 먼 거 아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격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숫자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는데 숫자가 맞지 않는 겁니다. 숫자가 지역구가 100표고 어떤 상황인 거 아니까 지역구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100표가 나오고 비례대표의 사전투표에 80표가 나온 겁니다. 20표가 부족한 겁니다. 20표. 그거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야기 드리게 되면 전산을 조작하게 되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잘하더라도 개수불일치, 숫자불일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숫자불일치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효표를 처리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비례대표의 130만 표의 여러분들 원인이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금 어떻게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어 있는가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수치가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선거 데이터인 겁니다. 이 데이터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기준점이 지역구니까 예를 들면 사전투표 지역구에 7만 1071표를 받았습니다. 이 수치하고 7만 1071표하고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비례대표는 6만 8,445표인데 지역구에서는 7만 1071표가 나온 겁니다. 이 수치가 여러분들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상태로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전산작업이 마무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수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이 작업이 종결돼서 그냥 선거 데이터 완료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숫자만큼을 바로 무효투표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 숫자만큼은 그래서 지역구 선거에 비해가지고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이 박스가 무효표입니다. 지역구 무효표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어제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남구입니다. 부산남구에 여러분 보시죠. 위가 비례대표 득표수입니다. 밑이 지역구 득표수입니다. 다르죠?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눈을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득표수와 비례대표 득표수가 다릅니다. 이 문제를 어떻든 해결해야 모든 여러분들 득표수 조작작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비례대표 이렇게 표가 적기 때문에 뭐를 증가시키면 됩니까? 선거인 수도 있고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이 2,626표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격차만큼을 뭐로 넘기면 됩니까? 무효표로 넘기면 됩니다. 무효표로. 이거를 여러분들 무효표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무효표로. 그래서 실제로 사전투표의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무효표가 601표밖에 안 됐는데 이만큼을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227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모든 비밀은 숫자 조작입니다. 숫자 조작.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름들 차이만큼을 뭐로 처리한다? 무효표에 떠넘긴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130만 표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무효표는 이건데 빨간색만큼을 더해 가지고 푸른색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인 겁니다. 전부 다 무효표를 처리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지역구의 무효표하고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여러분들 큰 격차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그 격차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더해 준 겁니까? 사전투표의 무효표 가운데 81.3%가 숫자 조정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당일 투표 여러분들 무효표 가운데 74.9%가 개수조정 숫자 조정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부산 남구의 전체 득표수 가운데 무효표 가운데 77.5%가 여러분 왜 발생한 겁니까? 개수조정 작업에서. 그러면 이 표는 어떻게 투입됐냐. 여러분 이 표는 전산조작으로도 여러분들 무효표에 증가하지만 반드시 실물 위조투표제가 투입된 겁니다. 실물로 집어넣은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실물로 집어넣겠습니까? 대부분 도장 안 찍었을 겁니다. 대부분. 이 표들 가운데 대부분은 도장이 안 찍었을 겁니다. 도장을. 도장을 찍지 않고 전부가 뭡니까?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그냥 투표 한마다. 그래서 참관인들 가운데 왜 이렇게 도장이 없냐 무효표가. 이게 여러분들 많이 나와. 이 붉은 것만큼 무효표를 전부 다 덤핑을 시켜버린 겁니다. 여기다. 여러분 이 붉은 색은 선간이 데이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간이 데이터는 푸른색만 나옵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모든 전산조작은 흔적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상태에서 전산조작 할 수 없고 여러분 이 붉은 색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산조작도 됐지만 무효표 증가라는 전산조작 됐지만 반드시 뭐가 투입됐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가 투입된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제를 붉은 색만큼 집어넣은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강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도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도 핵심 개념을 계속 익히지 않습니까 그냥 잡단 정부들 제끼고 있죠. 중요한 것만 딱 여러분들 그거를 잡으면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문제에 핵심을 개뚫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무효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효표. 실제 무효표. 비례대표하고 지역구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무효표가. 다만 비례대표가 몇 표씩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비례대표 투표직의 길이가 길었기 때문에 인간적 휴먼 에라 인간적인 실수가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크게는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실제 비례대표 무효표입니다. 이게 실제 지역구 무효표입니다. 숫자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많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미래대표. 모든 이런 자료에서 이걸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노작은 전부 제야 전문가가 해낸 겁니다. 저는 이걸 찾아내지 못했고 제야 전문가의 분석 노트를 보고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 제가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찾아내려면 실제 작업을 깊게 선거대의 딸을 깊게 만지지 않으면 이렇게 세부적인 것과서를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이 설명은 제야 전문가가 분석 결과를 내한테 보내주고 내한테 설명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130만 표를 부풀렸구나.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역구 덕표수입니다. 이게 비례대표 덕표수입니다. 차이가 크죠. 항상 비례대표가 적습니다.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만큼을 어딘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어디에 포함됩니까? 무효표를 증가시키게 되면 비례대표의 정당 투표를 정당시키는 거나 무효표를 증가시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선거인 수 있고는 후보별 덕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그래서 도장 찍지 않은 그냥 실물로 된 48cm짜리 큰 도장 종이들 그냥 전부 다 집어넣은 겁니다. 811표 1587표 2407표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분석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제 이야기 한 걸 전부를 다 합쳐가지고 울산 북구와 부산 남구의 비례대표의 최종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복잡하게 보이실 건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우위의 전국 데이터입니다. 전국 데이터.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의 비례대표 득표수는 2965만 4450표고 거기에서 전체의 무효표가 130만 9931표가 발생한 겁니다. 투 득표수에서 무효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4.41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전국에서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겁니다. 4.417% 포인트인 겁니다. 당일 투표는 대개 1%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라는 것은 이 지금 표본집단이나 모집단이 수백만 수천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4.41%가 나오면 안 됩니다. 1% 정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 4.417%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무효표를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무효표를 어떻게 증가시켰냐 그렇게 추적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이만큼 무효표를 집어넣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보시죠. 울산 북구 비례대표라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를 보시게 되면 지역구의 11만 4,620표인데 비례대표의 11만 2,213표가 받은 겁니다. 차이만큼을 메워야 되는 겁니다. 전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지역구에 투입한 것만큼 비례대표에 투입해야 되는 원칙으로 전산을 조작하고 실물로 도작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전산상의 이런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안 맞는 겁니다. 지역구의 득표수하고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격차가 2,407표만큼씩인 겁니다. 간단합니다. 2,407표를 전부 다 무효표로 뜨는 거 보면 되는 겁니다. 무효표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무효표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2,071표가 원래 발생했습니다. 2,071표. 그것은 득표수 비율로 1.65%입니다. 지역구의 1.78%가 발생한 겁니다. 거의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무효표는 지역구 이런 무효표 비율이나 비례대표 무효표 비율이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런 전산작업을 마무리하기 전에 보니까 지역구는 득표수가 11만 4,620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11만 2,213표가 나온 겁니다. 2,407표만큼의 득표수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맞추기 위해서 2,407표. 득표수 기준으로 2.13%포인터를 어디다 떠넘긴 겁니까? 무효표에 떠넘긴 겁니다. 4,478표 안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격차인 2,407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무효표는 최종적으로 1.78%포인트였는데 지역구 득표수와 비례대표의 득표수를 맞추기 위해서 2,407표를 더했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비례대표 무효표는 4,478표로 뻥기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득표수 기준으로 4%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시고 부산 남구에도 지역구 득표수가 15만 5,439표 비례대표 이름 득표수가 14만 9,114표 몇 표 차이가 납니까? 6,316표를 채워줘야 지역구 15만 5,439표 비례대표 15만 5,439표 딱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개수가 조정이 돼야 좌우가 일치해야 돼야 차변과 대변이 일치해야 돼야 선거가 여러분들 전산작업이 다 종결되고 발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몇 표를 여러분 더해줘야 되는 겁니까? 비례대표에 6,316표를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더하죠? 선거인 수도 있고 그런 정당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정당별 득표수의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면 무효표에 플러스 절여하면 그걸 끝나는 겁니다. 6,316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무효표 8,149표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부산남구의 비례대표 무효표가 득표수 기준으로 5.40%가 뛰는 겁니다. 지역구는 몇 프로죠? 1.1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에서 130만표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130만6천표 정도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이 이루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숫자를 만지게 되면 그 흔적이 명확하게 남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남기 때문에 특히 제야 전문가가 작업 끝에 찾아낸 소위 무효표 급증의 근본적 원인 이 부분은 왜 중요한 거 아니까 비례대표의 130만표 원인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례대표를 어떻게 만졌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어떤 식으로 전산조작이 되고 어떤 식으로 실물 위조 투표제가 투입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사례의 여러분들 속하는 겁니다. 자, 이 제주 서귀포시 여러분들 비례 지역함 비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선거는 이렇게 만들이지 않습니까? Why?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자 수는 선관위가 대해준 유령투표자 수 A 플러스 사전투표에서 오셔가지고 표를 던진 투표자들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선행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밑에 이거는 실제 누적 투표자 수 위에 여러분들 점수는 발표 누적 투표자 수 이 여러분 X 측은 6시부터 9시 사이 여러분들 오후 6시 사이 12시간 동안에 누적 사전투표자 수 여러분들 시간 추이고 이거는 시간대별 사전투표 누적 투표자 수입니다. 이만큼 더해 주는 겁니다. A만큼을. A만큼을 더해 주는 거죠. A만큼을 더해 주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주 서귀표는 서귀표에 대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 이 그래프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더해 줬을 때 사후적으로 나타나는 차익값 그래프죠.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해 보게 되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지역구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9,958표를 투입했고 이걸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6.39%포인트 부풀렸고 국힘의 고기철 후보가 1,968표로 승리했는데 9,958표가 더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990표 차이로 승리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떻게 분석되냐 비례대표 보시기 바랍니다. 1만 71표가 투입이 됐고 조국개혁당의 7,057표가 배정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3,021표가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죠 더불어민주연합의 3,021표가 더해졌고 조국혁신당의 7,050표가 더해져가 도합 1만 71표가 더해진 거죠 그러면 다음에 사전투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비교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게는 2011표를 대해준 겁니다 위조투표지가 그리고 지역선거에서는 더불당에게 2011표가 대해준 거죠 아주 모범사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하셨다시피 비례대표의 조작의 근본 원칙은 지역구에 투입한 위조투표지 개수만큼 그대로 투입한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본 부산남구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그게 사고지 기본은 이렇게 똑같이 투입하는 겁니다 똑같이 이걸 여러분들 한 번 더 보시려면 보시면 되죠 비례대표는 조작 이전에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3,433표를 받았는데 2011표를 대가지고 5,444표를 받은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한 거죠 지역구에서는 원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얻은 표를 합치게 되면 3,905표를 받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표를 더해가지고 5,916표를 받은 것으로 부풀렸어 발표를 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관내 사전투표죠 관내 사전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도 7,885표를 비례대표에 대해주고 지역구에서도 7,885표를 대해준 거죠 여기까지는 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소개받으신 제주서기포 관 제주서기포 여러분들 이거는 똑같은 거네요 제주서기포를 보셨는데 여러분 이 제주서기포 경우에는 조작의 아주 모델 케이스입니다 비례대표의 조작은 지역구 선거의 조작에 준한다 똑같은 표수를 투입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먼 거 하니까 이게 제주서기포시의 정당투표 비례대표 여러분들 선관이 밝혀된 자료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31.13% 표를 대가 부풀린 거죠 뻥튀기가 된 겁니다 뻥튀기가 되면 누구누구가 뻥튀기가 됩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관외 사전투표 2,751표 조작 국외 부재자 투표 134표 조작 관내 사전투표 1만 448표 조작 여러분 이게 조작이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부풀려집니까 투표수 1만 51표 관외 430표 관외 3만 3419표 관외 전부가 다 조작이 되죠 선거인수권은 투표수 더하기 정당별 투표수 더하기 무효표입니다 그래서 선거인수도 이게 다 조작이 된 수치인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이게 무효표입니다 비례대표 무효표 일단 육안으로 볼 때 보라식이 굉장히 큽니다 아 이 무효표가 뻥튀기 됐구나 얼마나 뻥튀기 된 겁니까 여기 붉은색 화살표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마이너스 1036표 당일투표 마이너스 2,342표 전체 차익값 마이너스 3,378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역구에 비해가지고 비례대표가 이만큼 적다는 겁니다 지역구에 비해서 이런 비례대표가 1036표 2,342표 3,378표 적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적은 상태로 전산작업이 종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만큼을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이만큼을 더해가 제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가 증가되죠 무효표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무효표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득표수가 작으니까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각각 이만큼 적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하면 됩니까 간단합니다 무효표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만큼을 붉은색을 이런 보라색적으로 다 이런 떠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라색에 있는 큰 비례대표의 무효표 속에는 지역구 득표수와 비례대표의 득표수의 격차만큼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참조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a 투표수 b가 지역구 여기 나오네요 득표수자의 비례 지역사의 b는 개수조정용 숫자 b는 개수조정용 숫자 c는 무효표 이 c 무효표 안에 b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전투표 무효표 1739표 안에 1036표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득표수 객차가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왼쪽이 비례대표 오른쪽이 지역구입니다 오른쪽이 지역구의 무효표가 참 작습니다 492표 1739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큰 겁니다 당일투표 743표 지역구 비례대표 3087표 총계 지역구 1235표 비례대표 4826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왼쪽은 비례대표의 무효표 오른쪽은 지역구의 무효표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무효표에 뭐가 다 들어 있습니까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의 표가 작은 거 격차 표 차이만큼은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이만큼은 이만큼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지역구에 비해 가지고 이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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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구를 보시게 되면 고칠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습니다 무효표가 지역구는 무효표가 이렇게 작습니다 비례대표는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역구는 무효표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이 무효표가 왜 이렇게 크냐 이렇게 왜 이렇게 크냐 이만큼을 더해 준 겁니다 이게 여기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딱 정리하게 되시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주 서기표에 비례 지역구 중심으로 개수를 조정하다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역구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587표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지역구하고 이거는 좀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게 490은 맞고 이게 좀 수치가 문제가 있네요 이건 좀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1700 요건 내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차이가 뭐 원리는 여러분 이해하시는 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가만히 계시보시죠 숫자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가만히 계시보시죠 이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잘못 옮겼네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제가 작업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49522 50148 99670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덕표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뭘 옮겼는가 하니까 이 덕표수를 이렇게 이 수치를 올려야 되는데 이 수치를 올려놨네 여러분들 대단히 여러분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기에 덕표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뭘 올렸는가 하니까 투표자수를 올려놨어요 지역구 투표자수 비례대표 투표자수 이거는 관계없고 이거는 올바르고 있죠 이 내용을 이거는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들 제가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 지역구 50163이죠 49522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올려놓은 건데 선거인수를 49522 50148 99670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비례대표 덕표수는 비례대표 덕표수는 48486 47806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선거인수를 올려놓은 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건 내일 다시 한 번 더 정정방송 이 부분은 옳습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작업하면서 내가 다 직접 작업을 해야 되니까 조금 실수가 생겼네 여러분한테 더 멋지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다가 이걸 내일 내가 정정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관계없이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이 1739 이게 무효표입니다 비례대표 무효표 1739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역구 무효표 491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효표가 비례대표 무효표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보시죠 492 1739 사전투표 무효표입니다 당일투표 무효표 지역구 743 비례대표 무효표 3087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큽니다 비례대표가 전체 합 비례대표 지역구 1235 비례대표 4826 이 큰 격차가 왜 생기느냐 여기 있는 거죠 지역구와 비례대표 수파 사이에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무효표에 더해준 이 차이값이 들어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가 이제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 선거를 만진 사람들은 뭐 선거 다 끝났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참 우리는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언제 조작했는지 언제 조작했는지 얼만큼 조작했는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뭐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뭐 선거는 다 끝났고 대통령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그런다 해서 무슨 뭐 새로운 일이 있겠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후의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밝혀놔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비례대표의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추적해가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구의 득표수와 비례대표의 득표수의 겹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표가 모자란 부분을 전부 다 무효표를 플러스시켜가지고 여러분들 다 개수를 조정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130만 표의 무효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 비례대표의 무효표도 지역구 무효표보다 조금 높지만 1% 된 겁니다 그런데 130만 표라는 것은 4% 됩니다 그만큼 득표수 겹차 문제를 숫자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 그 사람들이 했고 그 내용이 그 작업을 하신 분들의 그런 의도와 관계없이 100일 하에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작업은 전적으로 제야 전문가가 추적해서 찾아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보시죠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방송 준비하면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알게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례선거를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무효표 증가를 이용한 마이너스 값 처리하기 여기 보시게 되면 항상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비례대표 득표수 비례대표 득표수가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를 무효표의 플러스를 처리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투표자 수는 일치해야 되니까 지역구하고 지역구하고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닙니까 투표소에 투표자가 오셔가지고 지역구 이런 표 한 장 받고 비례대표 표 한 장 받기 때문에 투표자 수는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 조작을 다 맞춰놓고 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지역보다 항상 적은 겁니다 마이너스 값이 발생하는 마이너스 값이 여기 마이너스 값 그럼 그 마이너스를 여러분들 제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를 꼭 같이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0이 나오면 무효표에 플러스 10으로 처리하게 되면 그냥 딱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무효표를 여기서 발생하는 마이너스를 꼭 같은 수만큼 무효표를 플러스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훔쳐버린 겁니다 제주 서귀포시의 비례대표하고 지역대회 한번 여러분들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서귀포시의 비례대표 선관위 발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라색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투표수입니다 무효투표수 이게 무효표가 발생한 겁니다 무효표가 일단 천 단위로 큽니다 그리고 이 천 단위에는 뭐가 표현되는 거 아니까 지역구 득표수에 비해서 비례대표 득표수가 작은 수만큼 개수 조정을 위해서 이 수치가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전부 다 어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퉁치기로 다 무효표를 증가하시고 이 마이너스를 다 플러스로 이름들 더해가지고 다 개수 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투표수고 투표수고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투표수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투표자 수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웬걸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여기에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수치가 비례대표 이거는 비례대표인데 비례대표하고 지역구가 이 수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거 아니까 비례대표가 이만큼 적은 겁니다 이만큼 적은 것을 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플러스를 시켜가지고 대버리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왼쪽이 제주 서귀포시 비례대표입니다 오른쪽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의 무효표가 492표에 불과한데 비례대표는 1739표입니다 왜 이렇게 뻥충대였죠 덕표수 객장이 1036표만큼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 지역구에서는 743표의 무효표가 발생했는데 비례대표는 3087표가 발생했습니다 왜 이렇게 큽니까 덕표수 객장인 2342표만큼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합계 지역구에서는 1235표가 발생했는데 비례대표는 4826표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덕표수 객장인 3378표만큼이 4826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개수를 다 조정을 한 거죠 그걸 여러분들 간단 맹료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부족한 비례대표 덕표수만큼 무효표를 처리하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지역구 49522표 비례대표 48486표 비례대표가 1036표가 부족합니다 그럼 뭐하면 됩니까 그냥 무효표를 1036표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큽니다 당일 투표 지역구 5148표 비례대표 47806표 비례대표가 지역구에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2342표 마이너스 2342표 그럼 여러분 이거를 무효표를 2342표를 증가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을 여기서 플러스를 처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 재야 전문가가 아주 기발나게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과학하는 태도죠 문제를 계속 구명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내지 않습니까 비례대표의 130만표 무효표가 너무 크다 원인이 뭐냐 그걸 추적해나간 겁니다 추적해나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개수조정작업이 불가피했구나 지역구에 비해서 항상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적구나 그 적은 것만큼을 무효표의 여러분들 플러스로 처리했기 때문에 무효표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구나 그걸 이러면서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그냥 이런 그래프만 보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정리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득표수 차이만큼 무효표에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뻥튀기야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친김에 부산남구 여러분들 사례 한 번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남구 사례 이렇게 딱 정리됩니다 부산남구 사례 부산남구 지역구에 7만 1,071표가 나왔는데 비례대표는 6만 8,445표의 득표수가 나온 겁니다 비례대표회가 지역구에 비해서 2,626표만큼 적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무효표를 플러스 2,626표를 더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편한 겁니다 조작하고 조작 맞지 않으면 뭡니까 그냥 개수조정 다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관위가 발표한 비례대표의 어마어마한 무효표 3,227표는 개수조정을 위한 플러스 2,626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당일 득표 지역구에서 8만 4,358표가 이런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맞지 않습니다 비례대표의 득표수가 8만 668표입니다 비례대표의 몇 표가 부족합니까 3,695표가 부족한 겁니다 그만큼 이런 무효표로 3,695표를 더하기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4,922표가 굉장히 큰 무효표가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접근한 것하고 오늘 접근한 것이 여러분들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됐죠 어제 접근한 것은 이렇게 접근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체 무효표 가운데서 개수조정을 위해서 투입된 표가 몇 표나 차지하는가 81%, 74%, 77%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 투표에 득표수 기준으로 무효표가 1% 된대 거의 모든 역대 선거가 1% 됩니다 1% 무효표는 대부분 다 1% 나옵니다 여러분 1% 나오는데 그런데 왜 4%, 5%가 나오냐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선관위 발표 비례대표 무효표 가운데 80%, 70%가 뭐를 위한 무효표였습니까 개수조정을 위해서 플러스 처리된 무효표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이렇게 많기 때문에 비례대표가 130만 표까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제는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 탐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찾아낸 거죠 이렇게 보니까 훨씬 더 쉽죠 더 좋은 방법은 무효표 안에서 차이가 차지한 비중을 하나 여러분들 더 구하게 되면 훨씬 더 멋지겠네요 여기 쓰는 무효표에 비중을 하면 대개 70에서 80%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무효표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나오네요 득표수 합계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에 무효표 후보별 득표수에 마이너스가 나온 무효표를 플러스 똑같은 만큼 플러스 처리되면 끝나는 겁니다 무효표는 실제 무효표 지역구처럼 비례대표도 1% 냅니다 득표수의 1% 차이값이 3% 4% 5%가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죠 숫자를 제가 자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익숙하거나 좋아하진 않지만 숫자를 보는 것이 정직하게 현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과장하거나 이렇게 감정적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지만 참 이번 선거에서 시골촌부께서 기여한 것도 아주 큽니다 확정선거인수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자료를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예리하게 보신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 축적이 돼 가지고 선거 문제를 실체를 이해하는데 큰 힘이 되고 주춧돌이 되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선거 데이터를 들어가시게 되면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이 나옵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 상황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이 확정 우리 표현에 확정이라면서 아주 강한 표현이죠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뜻합니다 확정 여러분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투표구소 읍면동 투표구소 인구소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A 거소 투표 선거인 명부 선상 투표 선거인 명부 제외 선거인수 명부 총선거인수 여러분 이거를 제가 시골촌부께 부탁해 가지고 이걸 좀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확정 선거인 명부에 제외 국민 투표도 포함이 되고 거소 선상 투표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명실상부한 총유권자 선거입니다 청운 효자동의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는 관내 청운 효자동의 거주지 주소를 둔 당일 투표자 관내 사전 투표자 관외 사전 투표자 거소 투표자 선상 투표자 제외 국민 투표자가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이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입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는 청운 효자동의 거주지를 둔 주소지를 둔 당일 투표자 관내 투표자 관외 투표자가 포함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다 수가 얼마 되지 않는 거소 투표자 선상 투표자를 포함하게 되면 총선거인수가 나오는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라는 것은 총선거인수에서 거소 선상 국외 부재자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청운 효자동의 주소지를 둔 투표자 가운데 당일 투표자 사전 투표자 관내 사전 투표자 관내 사전 투표자가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화 됩니다 보시게 되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확정된 국내 선거인에는 국외 부재자 및 거소 투표 선상 투표가 포함됨 예 그거 포함 안 됩니다 얘들이 이렇게 글을 써놨어 이게 보시게 되면 그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아니고 제외국민 거소 선상을 포함하게 되면 A에다가 B를 포함해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다 제외국민 투표를 포함해서 A, B가 그러니까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는 주소지를 둔 당일 투표자 관내 투표자 관내 투표자 거소 투표자 선상 투표자로 합한 것 그래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고 거기다 제외국민 투표 합한 것이 총선거인수입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는 제외국민 투표만 제외한 주소지에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총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여기 제외국민은 안 들어갑니다 제외국민은 안 들어갑니다 제외국민을 뺀 당일 관내 사전 관내 사전 거소 선상 전부가 포함된 것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주 보는 개표 결과 언면동 투표자 선은 뭐냐 그거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관내 사전 투표자 수와 선거일 투표 당일 투표 여러분들 여기 이겁니다 개표 결과 선거인수 개표 결과 선거인수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인수에다가 선거인 투표 선거인수로 합친 겁니다 절대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선거인수죠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절대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가장 큰 집단인 겁니다 이런 산수를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비례 투표자 수 지역 투표자 수 여러분들 이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명부에는 만 340명이 등록이 돼 있는데 개표 결과 선거인수는 만 3246명이 있는 겁니다 개표 결과가 확정명부상 선거인수보다 더 크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확정선거인수보다도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크면은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부산남구 용호 제3동에서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2906명이 더 많은 겁니다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확정명부 선거인보다 만 3246명 개표결과 선거인수 확정명부 선거인수 만 340명 2906명이 2906명이 많은 겁니다 선관위가 해명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선거 이전에 확정된 선거인수 선거인명부 보다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많은 게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랑동에 확정 선거인명부 17,528명 인데 개표결과 선거인수 명단이 2만 131표가 나온 겁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선거인명부 는 가장 큰 개념입니다 당일 관내 관내 거소 선상 당일 관내 관내 거소 선상을 합친 것이 확정명부 상 선거인수 개표결과 선거인수는 당일 관내를 합친 건데 어떻게 당일 관내를 합친 것이 더 클 수가 있냐 관외 사전투표수가 마이너스가 나온 값이란 겁니다 이만큼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자수가 투표자수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양천 신월 육동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 명부 상 선거인수가 11,476명 입니다 당일 관내 관내 거소 선상 개표결과가 끝나고 난다면 보니까 뭐죠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13,121표 당일 관내 그럼 1645표만큼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자가 마이너스 1645가 생겼다는 겁니다 전부다 숫자를 조작해 발생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돼 있는 모든 곳이 선거인수가 조작이 된 겁니다 항상 확정은 개표보다 커야 됩니다 확정은 당일 관내 관외 거소 선상을 포함하고 개표는 당일 관내만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개표결과지 않습니까 합은 관내 당일만 합친 것이고 이게 확정은 뭡니까 당일 관내 관외 거소 선상을 봅니다 그래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외국민만 빼고 모든 게 다 포함된 무조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표결과 읍면동 선거인수와 더 큰 일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겁니다 기가 찬 일이지 않습니까 왜 그럼 이렇게 발생했냐 선거인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수로 선거인수를 부풀렸기 때문에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확정명부상 국내 선거인수가 크고 관외 사전투표자수가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2,906 2,603 마이너스가 뭔가 하니까 관외 투표자수 관외 선거인수가 마이너스가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뭐 이렇게 이런저런 주문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사실 뭐 5개지표나 이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런 방송시간까지 최고로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이 방송 콘텐츠를 준비해가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런 지적인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모든 실체가 까발개지게 된 겁니다 한국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런 지적인 노력을 이렇게 굉장히 경시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5개지표나 이런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요하지게 생각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밝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들이 없으면 밝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크다는 이야기는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마이너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전남 순천 풍덕동 비례대표 여러분들 여기 비례대표 지역구가 일치해야 될 겁니다 대부분은 이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7251명인데 어떻게 여러분들 확정명분은 6346명 밖에 없는 겁니다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확정명부상 선거인수보다 905명이 많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경북 경산 중앙동은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6477명인데 확정명부상 국내 선거인수가 5580이 이 정확한 표현은 확정명부상 국내 선거인수라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제외국민투표는 제외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나오는 896 마이너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마이너스 896 명이란 겁니다 그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마이너스 896명이란 겁니다 한국 참 큰일 났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살지 보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강원 춘천 신동면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명부상 선거인 명부에는 2373명이 등재가 돼 있는데 이게 관내 관외 당일 거소선상을 합친 겁니다 개표 결과는 3043명이 나옵니다 관내 당일입니다 그럼 670명만큼의 관외 투표 선거인수가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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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시게 되면 충북 청주 청원 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명부는 7386명인데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8,050명이 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664명이 이런 부풀려진 겁니다 전국의 거의 전부의 여름 언면동에서 확정명부상 선거인수보다도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다 부풀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어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명부상은 만 340명인데 그다음에 이게 확정 국내 선거인수가 만 340명인데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만 3,246명으로 28%가 늘어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엊그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만 7,590명인데 529명인데 개표결과 선거인수가 2만 131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차이 만큼 뭐냐 하면 마이너스 우편 투표 선거인수가 나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참 이 이렇게 이제 치밀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모든 걸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반포 본동의 투표율이 113% 이제 이건 사례니까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명부 가운데서 투표한 사람이 100%가 넘는 데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선거전에 유권자 명부가 완성이 된 겁니다 반포 반포 본동의 주소지를 둔 투표자들 가운데 당일 관내 관외 거소 손상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투표자수라는 것은 투표장에 오신 분입니다 투표자수라는 것은 그게 여러분들 113%라는 것은 명부에 없는 사람이 왔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명부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들 투표지를 교부받습니까 웃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그런 일인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에서 투표자수가 여러분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어제 사례를 들었던 것이 이 경우거든요 부산남구 용호 3동에서 확정된 선거인 명부 만 340명인데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사람이 만 145명인 겁니다 98% 여러분들 투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게 아주 정확합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여러분 이렇게 딱 표시를 해줘야 돼요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제외국민투표만 빼고 완전히 확정된 가장 큰 집단입니다 거기에서 투표자수 투표용자 교부된 사람 숫자입니다 무효표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반포 본동에서 선거인 명부에는 183명이 있는데 투표제가 몇 장이 나왔는가 하니까 206장이 나온 겁니다 투표율이 112.6%라는 겁니다 경남 거창 남하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1348명인데 투표제가 몇 장이 나옵니까 1416표가 나온 겁니다 투표율이 105.0% 선거인 명부보다 투표제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강원 철은 건북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98명인데 투표자가 몇 장이 나왔습니까 102장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읽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선거인 명부에 100명이 있는데 104명이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거네님 에드게니 티얼스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전북 부안보시기만 부안 행안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1926명 투표소에 나온 투표지 개수 2000명 투표율 103.8% 공상당 선거도 울고 갈 선거가 불산남구 용호 제3동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10,340명 투표소에서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 10,145표 98.1% 여러분들 투표율이 98.1%가 어떻게 나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 선거도 아니고 경기 안성 고3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17,080명 지역구 투표수 17,745표 투표율 98% 강원 춘천 신동면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2373명 개표결과 지역구 투표수 2315표 투표율 97.6%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엉망진창인 겁니다 확정명부상 선거인수보다도 그냥 여러분들 아주 확실하게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여러분들 감이 오네요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보다도 투표자수 100%를 넘는다 이 이야기죠 98% 97%다 말이 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98% 88% 87%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대개 한 50% 정도를 끕니다 75% 68% 95% 77% 90% 75% 76% 83%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죠 이런 데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개표결과 3500여개의 은면동 투표자수 가운데 326개의 은면동에서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보다도 개표결과 은면동 선거인수가 더 많은 경우 선거인수가 더 많은 겁니다 이건 뭐 일어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326개는 더 많았지만 2개가 일치한 경우가 3곳 그 다음에 개표결과 은면동 선거인수가 하나가 더 많은 경우 4곳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가 이만큼 많은 데서부터 10만큼 많은 데가 9곳이니까 그것도 거의 다 조작이 된 걸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26개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뭐죠 확정된 국내 선거인수보다도 개표결과 은면동 선거인수가 더 높으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외 사전투표자수가 마이너스가 나온 지역이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마이너스 나온 경우가 정확하게 326개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참 보면은 이런 결과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연유하는 거 아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에는 특정 정당 후보에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투표자수가 조작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동시에 선거인수도 조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바뀌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와 바뀌고 사전투표 투표자수가 바뀌고 사전투표 선거인수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도 꼼꼼하게 계속 자료를 보면서 발생한 사건을 정리정돈하는 겸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 이 문제가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될지 참 오늘 민들레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밝혀야 더 이렇게 명확하게 밝힐 수가 있고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이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교적 시간 한 2시간 40분 정도 방송을 했네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오늘 금요일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좀 토요일이니까 홀가분하게 여러분 방송 잘 준비해서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